청주 지역 고등학생들이 코로나19 배지로 기부금을 만들어 의료진을 응원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코로나19 배지에 담긴 고등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을 만나보시죠. 진기훈 기자입니다. 입시 준비로 바쁜 교실에서 학생들이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학생, 시민의 모습이 새겨진 이 배지는 청주 지역 고등학생들이 제작한 겁니다. 밤낮 없이 방역의 최전선에서 전염병과 맞서 싸우는 의료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코로나 배지를 만들어 기부금을 조성하자는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학생의 신분으로서 같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 학생회에서 배지 같은 걸 만들어서 기부금을 좀 보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부금은 충북 적십자사에 기부돼 의료진 방호복과 마스크 구매 등에 사용됩니다. 의료진 응원뿐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방역수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친구들의 따뜻한 아이디어에 많은 학생들도 배지를 구매하며 선뜻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기획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저도 또한 이 기부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학생들은 다음 달부터 SNS를 통한 코로나19 극복 캠페인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학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신보다 더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그저 기쁘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힘들어봤자 이분들의 힘듦에 비할 바도 아니기도 하고 학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힘든 시기이지만 오히려 더 뿌듯하고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고.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